엄마도 아직은 학생같아. 그러니까, 어려가지고. 흰율아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밥을 왜 안 먹어? 어린이집에서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늘 그러더라. 밥 때문에 늘. 과자 먹잖아. 안 먹지.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아이고. 어머. 때렸어. 누구 때렸어, 또? 또 때렸어? 왜 자꾸 너 때려? 그냥 때렸다고? 이제 또 전화 온다.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자꾸 또.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 때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말 안 할 거야? 응. 왜? 엄마 안녕? 언니 안녕. 언니 안녕. 피카. 피카. 우와, 우와, 우와. 혼자 잘 놀다. 아휴. 친구들하고 잘 놀아야 할 텐데. 때리지 말고. 이때나! 이때나! 연지하이줄! 엣사이줄! 이때나! 여쭈하이줄! 여쭈하이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이러다가 또 싸움나오더라 어른 싸움도 돼요 결과적으로 저 친구만 저렇게 유독 저 친구 때린다는 친구야? 네 유독 저 여자아이한테만 좋은가보다 집착을 하고 때려요 좋아하나보다 하나씩 번율이 하나 해 자 하나씩 해 같이 쳐 같이 같이 하면 되잖아 살살 진짜 제만날래 진짜 제만날래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싫다고 아이고 속상하지 엄마 같이 놀아줄래? 아니 이거 둘래 나도 같이 놀아 어머 어머 쫓아다니네 진짜 아휴 나도 같이 놀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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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권유랑 놀아 왜? 그냥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싫은거지 그렇지 맞을까봐 아 지금 권유리 다 퇴짜 맞아가지고 우리 엄마들은 어린이집 엄마들이에요? 네 권유리가 말 끝마다 이제 내가 하지 마라 했지 어 근데 지 분해 못 이기면 내가 하지 마라 했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밀었어? 아니야 아니야 방금야 아주 어색 어색 어 아 떼지마 오 아 떼지마 떼지마 아 아이고 아 아